표는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와 의석률을 나타냈는데요 T대에서는 내각제를 구성하고 있고 T플러스 1대로 오면 의원내각제 T플러스 2대로 오면 대통령제로 정부 형태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T플러스 1대에서는 여소야대가 나타난다 T플러스 1대인데요 여소야대인지 보려면 이때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을 못 차지했네요 그러면 이때 구성하는 게 바로 연립정부죠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소야대라고 할 수가 없죠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 자기가 소속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보다 다른 정당이 더 많은, 야당이 더 많은 경우를 여소야대라고 해요 그 다음 2번 T플러스 2대에는 연립정부가 나타난다 T플러스 2대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연립정부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연립정부는 항상 내각제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 3번 T플러스 1대와 달리 T대에서 C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한다 T대에서는 내각제인데 A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다수결로 하면 항상 이기죠 그럼 혼자서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C당한테 도와줘 라고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T대에서 내각 구성에 참여한다는 말은 틀렸어요 4번 T플러스 2대에 비해 T대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T플러스 2대에 비해 T대라는 거죠 책임소재가 더 분명한 건 양당제적 특성을 보이는 T대에서 더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게 맞겠죠 이거 누구 책임이야? 라고 했을 때 어 그때 A당이 과반 넘었어 이거 A당 책임이야 이렇게 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T플러스 2대에서는 누구 하나가 50%가 안 넘어요 어 그럼 이 정책 누가 결정했었지? 그럼 사람들이 A당, C당은 찬성했고 B당은 반대했어 이렇게까지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게 맞는 얘기죠 T대에서 더 분명하다 그 다음 5번 T플러스 2대와 달리 T플러스 1대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대통령제와 이건 내각제의 차이점인데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어 너네가 만든 법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와 라는 거죠 내각제에서는 거부권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요 어 저도 이 법률 만들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플러스 1대에서 가지는 게 아니라 T플러스 2대에서만 가진다 라고 해야 돼요 옳은 걸 고르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을 가진다